정보나 지식의 전달보다 어려운 것은 감정과 감성의 전달이죠. 인공지능이 아무리 발전해도 인간과 같은 마음을 표현하는 것은 아직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오감을 인식할 수 있는 센서의 발전과 AI를 통한 복합적인 해석 기술은 나날이 발전하는 중입니다. 먼저 시각은 지난 수십 년간 카메라 센서를 기반으로 한 컴퓨터 비전 기술이 발전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좋은 센서가 있어도 센서를 통해 입력된 데이터를 해석하는 인공지능이 없으면 안고 없는 찐빵이죠. 인공지능을 통한 컴퓨터 비전의 발전은 고양이와 개를 구분하는 수준을 넘어 사람의 눈과 귀를 구분하고 표정까지도 인식할 수 있을 만큼 정교해졌습니다. 특히 생성형 AI를 가능하게 한 LLM 기술은 시각과 청각으로까지 데이터 입출력의 범위가 확대돼 컴퓨터 비전 AI의 성능과 기능을 더욱 고도하고 있죠. 메타 SM은 입력한 프롬프트를 기반으로 AI와 대화를 나누면서 이미지에 대한 상세한 해독과 분석까지 가능합니다. 또한 알리바바의 EMO는 스테이블 디퓨전 기반으로 개발된 비디오 생성기로 이미지 한 장과 음성 데이터를 조합해서 모나리자가 노래를 부를 수 있고 이순신 장군이 3.1운동 독립선언서를 발표하게 할 수도 있죠. 이것은 시각뿐 아니라 청각도 마찬가지인데요. 음성 인식과 오디오 처리 기술은 수초 분량의 음악을 들려주고 무슨 음악인지 검색하는 것은 물론 음성만으로 누구인지 간별할 수 있습니다. 이런 기술의 진보 덕분에 콜센터에서 고객의 감정 상태를 음성으로 파악해 더 적절한 응대를 하고 의료 분야에서 환자의 정서 상태와 마이크에 인입된 응급 상황을 모니터링하는 것까지도 가능해진 것이죠. 하지만 압도적인 양의 데이터가 축적되는 시각, 청각과 다르게 후각과 미각, 촉각은 데이터의 측정과 수집이 부족해 기술 발전이 더뎠는데요. 이 세 가지 기술도 센서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진보하고 있습니다. 후각은 1980년대부터 전자코 센서가 개발되어 연구되어 왔지만 인간의 후각 세포는 무려 400여 개나 돼서 어느 세포가 어떤 향에 반응하는지 밝히는 것은 매우 복잡하죠. 하지만 생화학 센서와 광학 기술의 결합, AI를 통한 데이터 분석 덕분에 객관적인 냄새를 인간의 언어로 표준화하는 작업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프랑스의 스타트업 아리발레는 정량적인 데이터를 기반으로 냄새를 정확하게 구분하는 솔루션을 개발하고 있죠. 미각 역시 전자, 혀에 대한 꾸준한 연구로 여러 가지 맛을 구분하는 것은 기본이고 사람마다 같은 와인 맛을 다르게 표현하는 정도까지 구분합니다. 인간은 꽃봉오리 모양의 기관을 통해 혀 점막의 유도 속에 분포된 약 1만 개의 미각 세포와 지지 세포 덕분에 다양한 맛을 느끼기 때문이죠. 마지막으로 촉각인데요. 로봇은 인공피부 기술 덕분에 누르고 쓰다듬고 두드리는 등의 다양한 햅틱 자극을 인지하고 달걀, 빵, 푸딩, 가시나무 등의 표면을 정확하게 인식합니다. 이렇게 인간의 오감을 닮은 센서와 기술의 진화는 기계나 AI도 인간처럼 세상을 인식하고 상대의 감정을 헤아려서 감성을 표현하는 것을 가능하게 해줄 수 있죠. 사람의 감정을 이해하는 방법은 대화 속 음성의 어조와 고저 그리고 내용, 더 나아가 표정과 눈찍, 시선, 제스처 등 다양한 정보를 기반으로 합니다. AI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사람은 파악할 수 없는 뇌파 신호나 피부 온도, 땀 분비, 심전도 등의 데이터를 수집해 더 정확하게 감정을 읽습니다. 으슥한 밤, 골목길에서 강도를 만났을 때 섬뜩한 기분이 드는 것처럼 정확한 데이터만 있다면 AI도 육감을 발휘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오감을 넘어 육감으로 우리의 감정을 느끼는 인공지능이 완성되면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학생의 감정 상태를 파악해 학습 몰입도를 높이고 학습 효과를 평가해 맞춤 학습 콘텐츠를 제공할 수 있죠. 또 운전자 상태를 모니터링해 졸음, 피로, 스트레스를 감지해 안전운전을 도울 수 있고 직원들의 감성을 분석해 긍정적인 조직 문화를 조성할 수 있습니다. 가장 압도적인 변화는 휴머노이드 로봇이나 AI 에이전트의 채 GPT와 같은 인공지능을 탑재해 사람과 대화하며 감성적으로 작동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인류는 로봇과 더욱 긴밀한 교류가 가능해지겠죠. 이번 시간에는 인간의 감각을 이해하는 AI와 육감을 가진 감성 AI의 전망까지 살펴봤는데요. IT에 대한 여러가지 인사이트를 더 얻고 싶다면 언제든 삼성 SDS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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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